역시 너무 괴무요 아! 괜찮으세요! 아 중간중.. 그래도 그래도 난 오오오오! 더 여기 화장한 분위기만 해줄 테니까 알겠습니다. 네, 저 일찍이요. 많이 계시네요 지금 방학이라서 그러잖아요 방학이라서 그러잖아요 우리 뭔가 해야될게 했잖아요 네이셔 이게 이게 아니 두개씩이나 좋죠 아주 좋죠 너 닭불닭 빅불아 줄거야? 닭 네 네 네 네 네 네